에이 시작 타임! 슥슥 많이 움직여 주시고 잽잽 앞선 살려야 됩니다 긴장을 넣으면 안됩니다 어느 찰나에 맞고가 상대 주먹 잘 보시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쎄게 떼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가볍게 툭툭툭툭 슥 바디까지 들어가야죠 슥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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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 빵빵 슥슥 슥슥 배도 때려보고 다양한 너무 그나마 바디 들어가야 되는데 양성수 양성수 너무 막힐 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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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m 슥 그 다음부터 바로 하나 둘 셋 넷까지 생각하시고 다섯 여섯까지도 해야되는데 나가야지 그들 쓱 받아채야지 정둥 머신가